이거 마라, 거기에 마라 쓴 건 아니에요? 맛있어, 물이. 엄청 맛있어요, 흐트럭니다. 10분, 5분? 아니, 5분만 더 까세요, 5분만. 어, 우물도 있네요? 이게 뭐야? 어머나, 내 이름 세상에. 이런데 존재하니, 물이 진짜 있어. 여기 진짜 물 있어요. 물 있어요. 물도 있고, 과일도 있네. 우와, 이리와. 이런 사막, 과연? 이런데 있다니. 너무 신기해. 어. 아, 힘들어. 어머, 여기서 야생 과일이 있었나봐요. 그죠? 수박이다. 어. 수박이다. 어, 똥 속에 과일이 넘쳐. 과일이 엄청 많아요. 어, 똥 속에 수박이, 긁글득글해. 글쎄, 저 놀아줄게요. 어, 똥 속에. 어, 어. 어. 지금. 베트너를 가보실어요? 네. 베트너를 가보실어요? 그러게요. 어렸을 땅, 아래에. 우리 가고 있는 게 어디다 그랬죠? 응. 저거죠, 베트너를. 뭐라 그랬죠? 가고 있는 곳이, 이름이. 네? 베트너를. 베트너를. 아니, 지금 여느니. 그러들. 우리 뛰고 있는 곳. 마라. 마라. 샘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렬했기 때문에 지금 해 떨어지기 위해 갔다 오기 위해서 해병대 복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동물들이 먹고 싼 똥에서 나온 것입니다.